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반박 답변을 제가 좀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교회가 신도들의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쓴 소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핑계가 많고요 좀 게으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나가 를 가나안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도 많고 제가 이유도 공감하고 이해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30년 정도 다녔어요 마흔 지금 초반인데 중간에 제가 교회를 좀 안 나갔던 때가 있었고 어릴 때요 어릴 때 그렇고 그리고 꾸준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넘게 다녔는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입장이 이해가 되고요 참 저런 면이 있었구나 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것도 제가 봤고요 어떤 이유로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옮기게 된 교회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되게 막 저도 안 좋게 보더라고요 되게 안 좋게 보고 경멸의 눈초리로 그렇게 보고 괜히 시비 걸고 그때가 부흥회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벌써 수십 년 전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믿음 좋은 척 해가지고 교회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유용해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 갈까 봐 이제 뭐 회유하고 공포심도 뭐 조장하고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마음의 부담감도 느끼게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겪어봤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막 내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카톨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카톨릭 근처 성당 가가지고 미사도 옆에서 참관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몇 십 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개신교죠 개신교의 그런 예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이제 교회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지가 지금 한 십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교회로 안 나가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큰 교회 다녀요 뭐 뭐 이런 얘기 하기면 좀 그렇지만은 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적당히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1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뭐 11조 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없고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소신대로 합니다 제 소신대로 하고 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은데 어 교회에서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으로 왔는데 저희 사실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잘 안 다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강요를 안 합니다 뭐 교회에 같이 뭐 나가고 뭐 막 그러면서 막 소리지르고 막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도 않을 거고 신앙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합니다 어 설교로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설교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교회로 안 나오면은 뭐 귀신 씨일 수가 있다 네 자식 뭐 폭력 배나 혹은 폭력에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가 있다 뭐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다 하하하하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 기도 안 찾아 그게 신방 와가지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 기도하는데 제 머리로 그냥 팍팍팍 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뭐지 뭐 맘에 안 드는 게 있었나 그러더라구요 뭐 이제 막 이제 교회에서 안쓰기도 할 때 이제 막 등도 이렇게 치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막 머리로 팍팍팍 좀 감정이 좀 섞인 그런 느낌 제가 좀 안 좋게 봐서 그런가 하하하하 감정이 섞인 이제 그런 거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참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해가지고 집사람이 더 안 좋게 보더라구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아 우리 아이를 교회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 막 그런 일도 있었고 한번은 예배드리는 또 이제 이사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뭐 호구조사서부터 해가지고 뭐 재산조사를 막 하더라구요 뭐 전세냐 자가냐 기존의 집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러면서 막 하다보니 대답을 했는데 다 얘기해 보니까 아 이분이 이 목사님이 교회 아니 우리 집에 이거 재산조사 하러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이사했다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감찰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구요 그런 뭐 경우도 있었고 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가든 어디로 가든 한국에 와서 이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면 너는 저기 문제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그리고 뭐 자격미달 전도사도 많구요 예전에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죠 이적 이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적이라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그런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적! 막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적이 맞대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그런가보다 이적!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깔아 누르려고 이제 그렇게 막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특히 더 함부로 하더라구요 그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막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뭐 네가 뭐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 내가 하나님한테 떳떳하고 내가 저기 하고 있는데 당신한테 내 믿음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이적이 맞는지 기적이 맞는지 그러니까 기적하고 이적은요 동의어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에서요 기적을 치면요 이적의 동의어 그리고 이적을 치면 기적의 동의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미라클이요 미라클 미라클 기적 이적 기적하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동의어고 그리고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예 미라클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참 무식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서는 막 되게 막 거룩하고 막 하나님 아이고 아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뒷말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뒷말을 그렇게 하고 그냥 공짜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아이고 뭔가 자기가 뭐를 하나 뭐 사줬으면요 꼭 얻어 먹어야 돼요 뭔가 해주면 뭔가 대가를 받아요 아 나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 하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좀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저는요 뭐 수십 년 이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뭐 전도사고 목사고 뭐 주변에 뭐고 다 필요 없구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만 바라고 가는 겁니다 별의별 꼬라지 많이 봤어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예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면요 진짜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안보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게 저는 신앙적 체험이 있어요 예 신앙적 체험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거에요 그런거를 보면은 아 저거는 잘못됐구나 저건 잘못됐구나 만약에 그 뭐 목사나 뭐 전도사가 막 안좋게 행동하고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교회 많잖아요 예 뭐 50보 100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자기가 많은데 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신경쓸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죠 뭐 그렇게 하고 좀 안타까운게 네 그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이제 교회도 안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좀 안타까운거에요 그리고 저는 뭐 11조 지금까지 몇번 해본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뭐 그런 경우도 없고 뭐 대신 제가 좀 하고 싶은거는 제가 여유가 된다면은 뭐 성교 헌금이나 뭐 감사 헌금 뭐 구제 헌금 그런거는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어려운 이웃들이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도 뭐 이제 성편단대로 조금씩 하긴 합니다 예 하긴 하는데요 근데 좀 아쉬워요 많이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것 때문에 그렇지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안좋은 사람들을 보는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신앙으로써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남들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집사에요 집사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좀 직책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부끄럽긴 한데 네 그렇고 어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야 뭐 그런 뭐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막 있었잖아요 어 하나는 이제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녀도요 이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그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하는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이해할 수도 없구요 저런 부분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써 자기 하나님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위지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려고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핍박박구요 제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극률을 베풀어 주세요 극률이라는 것은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봐달라 그런 눈으로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 뭐 있거나 뭐 기타 여러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하나님 가장인데 제가 가장으로써 지금 권위가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으로 가장으로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대학 입시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고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부족한 점도 많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물론 불만이죠 저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좀 경우에 따라서 보이고 근데 교회 가면 별사람 다 있어요 진짜 밖에서 불신앙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보다 더 개차반인 그런 성격도 있고요 진짜 오만 잡 병자들은요 거기 다 모아 놓은 것 같은 그런 거를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그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사실 핑계를 대면 쉬워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 내가 피곤해서 늦잠 자고 뭐 피곤해서 뭐하고 뭐 때문에 뭐하고 아 상관이 뭐 좀 그렇고 내가 직장을 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핑계 될 거는 많은데 과연 왜 그런 핑계를 안 대고서 하나님께 과연 정말 진실되게 이 관계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주변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주변 거에 신경을 쓰는 거 같다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뭐 병이 걸리고요 뭐 사업하다 망하고요 뭐 사기도 당하고요 뭐 별의별 이제 그럴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지하고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제 롤모델인 그런 뭐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장론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서 물론 그런 분들의 그런 뭐 100% 완벽된 그런 모습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잘못된 거는 그냥 아 저거는 잘못됐으니까 반면 교사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삶 이제 삶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장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위지가 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은밀한 중에 기도를 많이 해보시게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가지고 있는 고민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를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한번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도움 됩니다 제가 그거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제가 사랑의 빛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들 보도 안 보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신앙간이 확실하고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예전부터 하던 이제 그런 별의별 이제 뭐 꼬라지도 많이 보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은 더 좋은 거 좋은 것도 보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좀 주변에 좋은 거를 많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에서 나이 한 70 정도 이렇게 넘으신 권사님들 있죠 여자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이제 권사님들이 막 교회 청소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겠다 그러는데 막 마대질도 막 막 하시고 막 비질도 하시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막 청소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웠는데 아 참 저렇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저렇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든지 예 그런 것도 그러고 막 끝나고서 막 이제 막 마늘도 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기독교는요 뭐 힘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막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예 막 하는데 근데 원래 기독교 자체가 희생의 종교예요 예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어떻게 됐나요 순교했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순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객사 객사 다 객사 하셨어요 예 아시죠 그 막 다 순교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기독교 고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이제 그런 종교인데 뭐 이렇게 편하려고 이렇게 안식을 찾고 물론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주시죠 평안을 주시고 저도 이제 마음이 괴롭고 막 그럴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원래 그 고난의 종교예요 예 그런 본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기독교 좀 이렇게 신앙 가지면은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기복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진짜로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요 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다녔는데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건요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건성으로 했다는 그런 뭐 반증일 수가 있어요 건성으로 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얼마간 됐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마음 주시는 마음 그런 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뭐 방언으로도 주고 그 뭐 예언으로 하는 막 그런 걸로도 죽고 신유하는 그런 은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방언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매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러는 게 그런 체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기독교가 희생의 정교고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 부족하지만 인간이고 부족하고 또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착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좀 선한 일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행동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뭐 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맞배기로 좀 보여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또 좀 그런 부분 체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진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게 많아요 예 교회 내부에도 그렇고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은 못 차리고 좀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나한 성도도 생기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부분 쉽게 이해가 되고 제가 적어보고 참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게 내가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갔지 내가 사람 보고 간 건 아니고 그런 거고 정 그러면은 교회 옮기면 되는 거고 교회 옮겼는데 또 그러면 또 옮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안 되면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과연 얼마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그랬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도 뭐 이렇게 좋은 직장도 안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밝히기도 밝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유지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걸 한번 깨닫고 체험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안 보여요 오로지 이제 그런 것만 배우죠 그리고 그런 게 잘못됐으면요 하나님께 말씀 드리세요 이건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리고 지금 교회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 무식한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무식한 성도가 되면 안 되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책 있죠 이거 성경책 성경책 집에 한 3권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보고요 저는요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불경도 좀 보고요 불경 지금 일부인데 뭐 이렇게 불경도 있어요 이게 뭐 육바람의 수행법이라고 이제 뭐 이런 책도 있고 여기 뭐 원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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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원각경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주역 주역 책도 있고 이건 목사님께서 이거 쓰신 거거든요 예 예전에 이화여대 교목이셨던 김홍호 목사님이 이거 쓰신 거예요 강의하신 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잠깐 뭐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니까 이적 그러면서 막 그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나 그 사람은 참 잊지마 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전도사 하나 막 그런 생각들고 가끔 이제 아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 목사라고 제 뭐 이렇게 주변 지인들도 제 나이들 또래 정도 되면요 목사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서 저만 그런게 아니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고민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직장생활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제가 지금 결혼 준비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 아까 그분이 이쪽 아 나 그분 참 나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별의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뭐 영리사업 비영리인데 이게 까고 보면 이게 영리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요 그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구요 그게 다 좋은 좋은게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느낀거는 그거 하나에요 예 제가 오늘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제가 이유를 보고 막 그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가 지금 자정능력을 많이 잃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지고 이런 부분은 좀 무속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타깝고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희생의 종교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참하고 이제 그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국률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핑계 대서 이제 가지 마시고요 한번 어 교회를 뭐 이렇게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예수님과 소통 예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목사님한테도 진짜 상처받고요 예 이런 이런 시스템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하고 어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 그게 안 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멀어지고요 교회를 가지 않고 뭐 뭐 카톨릭을 가든 불교로 가든요 그런 분들은요 좀 거기서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로 맞춰 줘야 되는데 아 마음에 평안이 필요해서 이제 카톨릭 갔는데 아 참 이게 은혜스러워 보이고 막 저기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거기도 되게 엄격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이제 아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또 불교 같다가 뭐 뭐 어차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그 손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주변에 뭐 불교를 믿든 뭐 뭐 천주교를 다니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여치 않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요 우리 아우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 천주님 이제 천주교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또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시고 뭐 불교 이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 저기 뭐 성부를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 어디 가든지 자기 신실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예 진짜로 제가 아 좀 다른 저랑 다른 종교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존경을 많이 좀 하고 저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거를 자기의 그 핑계로 해가지고 합리화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받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좋습니다 그게 그게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또 이렇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많아요 예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고민이 많고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또 고민도 있고 그런 어 우리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뭐 동생들 주변분들 뭐 기타 여러가지 뭐 그런 부분에서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워 달라고 제가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이제 이렇게 가정이 좀 화목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진실되게 하나님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릴 적 이제 저의 체험으로 보여주신 그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체험을 계속 하면서 하면은 이제 주변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 뭐 그러면은 안 좋고 그러면은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진짜 다른 데 가면 돼요 굳이 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요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거는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뭐 영업조직도 아닌데 그 성 헌금 있잖아요 헌금을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막대그래프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그분이 안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수준 있는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예 수준 있는 목사님이 돼야 되고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아까 그 제가 그 무식한 그 전도사 그 사람처럼 이제 그런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면요 그 밑에 사람은요 그 저야 뭐 이렇게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뭐 불교 관련 책도 보고 뭐 주역도 보고 역학도 보고 뭐 주역도 보고 뭐 뒤에 보면 논어 맹자 뭐 그런 책도 보고 이제 지식 수준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상처받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서 잘못되다가 진짜 자기 수준이 60 밖에 안 되는데 50점 짜리 신도 만들어 가지고 또 50점 짜리 신도가 또 40점 짜리 신도 만들어 그러다가 계속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90점 100점 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용장 밑에 졸장 없다 졸병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저도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러고 흔들리지 않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면은 핑계대면요 자신만 손해입니다 진짜 자신만 손해요 세월 가고요 나중에 진짜 후회된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불신차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 저희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반박 답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좀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시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